전남 드래곤즈가 올 시즌 최종 4위로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. 전남은 이제 일부 리그 진출을 위해 또 한 차례 물러설 수 없는 한탄 승부를 벌여야 하는데요. 최근 FA컵에서 결승에 진출하면서 팀 분위기 또한 상승세를 타고 있어 지역 축구 팬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.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남 드래곤즈가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. 전남은 올 시즌 K리그2 리그에서 13승 13무 10패, 승점 52점, 팀 순위 4위의 성적으로 일부 진출의 가능성을 살려냈습니다. 전남은 이제 대전과 매일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 준 플레이오프전을 치르게 됩니다. 전남은 대전과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됩니다. 전남 드래곤즈는 어렵게 살려낸 일부 진출의 불신만큼 필승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. 전남은 올해 FA컵에서 2부의 반란을 일으키며 결승 진출까지 확정지으면서 흰 분위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기대감이 적지 않습니다. 내일 준 플레이오프전을 앞두고 선수들이 토너먼트 형식의 현기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극복하고 팀 조직력 강화를 위한 최종 전략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한 경기에 모든 것을 걸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있다면 부담이 있지만 사실 갖고 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. 결과가 나온다면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너무 압박받지 않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수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. 2018년 시즌 이후 줄곧 2부 리그에 잔류해 왔던 전남들의 원장. 전남의 일부 승격을 위한 도전이 올 가을 지역 축구 팬들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지휘입니다.